국립현대미술관 소통후보팀장 이성희입니다. 2018년 무술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저희 미술관은 모두 24개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18년 미술관 전시의 중점 방향과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는 바르토메오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권리와 사람들보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의 게임 업로드렸습니다. 2018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시는 기본적으로 퀄리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회의 완성도, 전문성, 역사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의 관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의 국제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아시아 집중 프로젝트와 한국 작가를 포함시킨 대규모 주제전, 그리고 3관의 더욱 적극적인 소장품 활용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 3관 각관의 정체성은 소장품전을 통해서도 보여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뮤지엄을 통해 새로운 소망의 audience로라는 뮤지엄을 통해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visiters are not clients, they are participants, they become actors, they play and they also turn into authors. We do things together.